지금 말이죠. 우리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셨습니다. 인터뷰? 네 한국일보에서 구독자 620명 있는 채널에 인터뷰가 들어온다는 게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가 유튜브 쟁의가 돼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죠. 밥을 먹으면서도 야 이걸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어요.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트로트 가수를 하고 있거든요. 됐다 그래라는 노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행사를 못 했어요. 행사가 사라지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계속 활동을 하려면 어쨌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어떤 일정 수익이 들어오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나름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개그맨들이 하는 채널들을 봤죠. 거길 보니까 나보다 활동을 훨씬 더 오랫동안 안 하고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구독자가 몇만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고 13년 전에 최민수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면 그래도 기존의 선배님들보다 훨씬 빨리 탄력을 받고 대박이 나지 않겠느냐. 채널 제목을 종편 채널로 여러 가지를 다루자. 먹방도 하고 토크도 하고 요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루자. 이렇게 해가지고 본래 한 2, 30개를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오래는 못하겠다. 다섯 개만 만들어서 올리자. 다섯 개를 딱 올렸어요.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요. 왜 한 번 볼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조회수가 어떻게 되세요? 2, 3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올렸나? 가만 있어봐.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올린 게 아닌가? 이게 뭐지? 처음에는 바로 돈을 벌 줄 알았습니다. 수익이 뭐 크지는 않아도 수익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보더라고요. 내가 뭔가 맞지 않는 걸 하고 있나 보다. 이 플랫폼에 모여진 사람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더 이상 유튜브 상에서 나의 인지도는 아무 필요가 없구나. 유튜브에서 연예인이 아니구나. 다른 분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구독자가 많고 그런 거 보면 혹시 나도 그런 방향으로 해봐야지 하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다른 동료 연예인들을 불러낸다거나 과거에 좀 재미있었던 얘기를 털어놓는다거나. 처음에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거를 안다고 해도 전 할 수가 없죠. 왜요? 제가 즐겁지 않으니까요. 내가 코미디언 순위 1등을 하고 내가 연예대장에서 상을 받고 내가 CF를 찍고 돈을 벌었던 건 과거일 뿐이에요. 그냥 지금의 조원석은 620명의 구독자를 가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유튜버야. 그거를 추억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거의 새 출발 하시는 거예요? 늘 새 출발했죠. 처음에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가 들어오지 않고 이게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노력을 다른 데에다 기울이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유성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돈 벌려고 개그하니? 돈 벌려고 코미디에? 돈을 벌려면 고깃집을 해야지. 너를 벌려고 웃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데 너를 보고 웃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하니? 이 얘기는 뭡니까?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댓글이에요, 주로 다니는 게?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길다, 재미없다 이런 얘기도 계시고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소통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콘서트 같은 거 가보셨어요? 콘서트에 가면 앞자리에 앉은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아주 그 가수에 아주 가까운 팬들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너무 과하게 행동을 하면 이거 뭐지?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걸 하네 라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그 콘서트를 만드는 거고 그 가수들이 그분들이 없으면 힘을 받기 힘들거든요. 지금 내가 600분의 이 구독자, 1000분의 구독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동영상을 올리자마자 10만 구독자가 됐어요. 영상 하나에 댓글이 200개씩 달려 내가 그 댓글에 답을 했을까요? 그거 하기 어렵죠. 안 하죠? 그러면 그들과 저는 멀어져요. 교류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농사 지어 보셨어요? 농사를 지으면 요만한 오이가 오늘 생겨서 이게 하루에 2cm씩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안 보이던 게 오늘 이만한 게 나 있어요. 거짓말 같죠? 장마철에 비가 확 오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2만 원 오이가 쑥쑥 나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10년 동안 이 유튜브를 미친놈처럼 했단 말이에요. 10년의 보상이 한 방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끈기 있게 버텨야 되는 건가요? 자 10년의 보상이 계속해서 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앞으로 나는 뭐를 찍고 뭐를 찍고 뭐를 찍고가 계속 머릿속에 있어요. 아이디어의 부재가 없어.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 그러면 안 보니까 안 만들어야 될까? 그럼 안 보니까 안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 안 만들지는 않아도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방향이요? 다른 영상을 해본다든가 사람들이 볼 만한 걸로.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지고 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유튜브를 꿈꾸는 분들한테 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시작해서 내일이 아니면 그만두면 돼요. 시작해서 내일이 아니면. 왜냐하면 안 하잖아요.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 미련이나. 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딱 이렇게 보면 누구 유튜브 딱 봤어. 어? 이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내가 했으면 내가 백만 구독자 돼가지고 내가 누구처럼 건물 올리고.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딱 했어. 안 됐어. 다시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 중요한 게 다시는 생각을 안 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실제로 코미디언이 꿈이어서 여기에 왔다가 코미디를 하다가 어 뭐 잘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아 여기까지는 영향이 안 되는구나 해서 뭐 카메라 감독님이 되신 동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열심히 그 일을 열심히 하면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또 이렇게 다른 길들이 열릴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그냥 하면 돼요. 해요. 해요. 해. 무조건 다 해. 해요.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신 우리 한국일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조원석 TV. 조원석 TV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게 이게 어휘나 자다가도 구독 꾸가지고 꿈을 꾸겠어. 구독과 좋아요.